자 오늘은 가족끼리 파자마파티하는 날 자 이렇게 눈을 가리고 내가 숨바꼭질을 할테니까 너네들이 박수를 치면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너네들을 잡을게 근데 아저씨 진짜 안보이는거 맞아요? 안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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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잇 누가 때렸게 누구야 누구야 누군데? 자 어쨌든 10초를 셀테니까 자 숨도록 해 에잇 10 9 8 7 6 5 자 자 그럼 찾는다 오 잠깐만 잠깐만 자 이제 얘들아 잡을게 자 어디야 어디야 어딘데 아 아무것도 안보여 어디니 이거 아무것도 안보이는데 박수소리 좀 쳐줘 응? 저기다 저기다 너네 아주 그냥 박수를 그렇게 많이 치면 나도 잡히는거야 아저씨는 다보여요 어 어 잡았다 누구야 누가 누군데 이렇게 키가 커 아이 눈 풀고 봐야겠다 누구야 누군데 이렇게 키가 크니? 아 아 누군데요 아 아 누군데 우리 집에 있는거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리 집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왔어 도망쳐 뭐야 아빠 집이 뭐야 일단 집이 펼쳐 우리 집에 이상한 사람들은 빠져요 아파트에 물총객이 왔다고 아 아 아 아 아 뭐야 저것도 사람들이 막 ham 빨리 빨리 슬라이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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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라 난 탈출해야겠어 아무래도 위층에 있는 것 같군 좋습니다 2템을 타서 이 집에서 탈출을 할 수 있게끔 열쇠를 찾아야 합니다 열쇠 하나 발견 좋습니다 열쇠 하나 발견했고 여기 문을 열어주도록 하자 자 3층 가는 길이니까 얘들아 문 열었어 나와 집은 열쇠가 있을거야 오케이 어 누구소리 안 죽어 아아악 안돼 많이 씻겨 슬라이딍 긴 하지만 obviously 살을 잃었어 아아악! 악! 빨리빨리빨리! 빨리빨리! 잘했어! 잘했어! 이 불장객들아! 절로 가라고! 나도 수고하꽃을 거라. 도깨들 뭐야! 마리아 빨리 뛰어! 으얏! 박수 계신다! 오케이! 이러면 못 나오지로! 아, 뭐래? 같이! 이럴수가 하지만 이게 나에게 있다는 사실 좋아 나는 그것보다 좋은 생각이 있어 그걸 좀 아끼고 발판을 밟게 하는 거야 밟았어 밟았어 아 아저씨 안녕하세요 내려가지마 아저씨 제가 좋은걸 가져왔어요 아저씨 건강해져온 황금사과에요 어? 아아악 아악 아아악 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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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야 깜짝이야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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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통이 아니구만 으아 발판을 밟게 하는 거야 으아 이 닭들을 내보내서 발판을 밟게 하는 거야 여보 여보한테 가봤다 역시 아 저 녀석도 조심해 이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여기 비밀공간이 있어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오 이쪽은 안전하거든 여긴 몰라 녀석들이 이쪽은 모르더라고 어 응 이쪽 이쪽 어 밑으로 내려오지 마세요 내려오지 말라고 일단 아이템 좀 모아야겠는걸 아무것도 없고 상자를 들어서 길막하자 어떻게 눌러 상자를 들어서 여섯들이 오면 길막하자 어떻게 눈데 쉬프트 오른쪽 클릭 F 왜 저기 방 안으로 뭐가 들어갔어요 어? 어 어 분명히 저 방 안으로 들어갔었는데 어디 어 저기 왼쪽 방이요 고마니아 들어가보던데 어 손이 보이는데 어 손이 보이는데 뭐야 어 뭐야 어 마리야 일로 와봐 마리아 어 마리아 뭐해 고기서 응 라이브 있었지 차암 지금 내버린 정도 ihnen Needless 이거 되게 써 아리야 구해줘 구해줘 용돈 인상 오케이 5만원 줄게 진짜 5만원? 와 감사합니다 멍이야 5천원이야? 멍이야 어린이가 무슨 5만원이니 500원이면 되겠지 최대한 쉬프트로 눌러서 이름표를 가르면서 다 이동해야겠구만 가자 하하하하 비오너로 사자 오줄래 투투투중 우ھ 풀 여러분들 절대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두라 우와 우와 모인다에ников 박수 치는 eigenlijk 대해서 와~~ 파터 치는 걸 너무 좋아하지 겨울 때 도망칠 수 있을 거로 생각하지마 겨울 때 도망칠 수 있을 거로 생각하지마 저기 너무 무서워 너무 덱무섭쟎아 이거 야 나와 나오기싫어 무서운게 가득하다고 이따 나중에 열어줄수있어 쟤네가 근데 저 큰 닭이 나와야되거든요 아니야 작은 닭도 열 수 있더라고 큰 닭을 따라다녀요 작은 닭이 아아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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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됐어 됐어 오케이 나중에 열어줄수있어 얘네가 좋아옹 보험 들어 놨고 보험 들어 놨고 지하 레버 찾았다는데요 아저씨 지하로 내려가지 근데 어 누가와도 수상한 그림자가 아이 저거 그거 아니에요 벤트? 그 옛날 아시죠 저거 팔이 안 닿으면 지나가면 되요 팔이 닿으면 안돼 어 닭들아 이쪽으로 와라 닭들아 여기야 여기 여기 다가 닭들아 여기야 여기 다가 아하하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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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eran 고통이 아니군요 누가 올라오고 있어 모르는... 나 지금 여기서 1분째 갇혀있는 중 지하실 문까지 열고 여기까지 내가 보여주러 와야겠어 야 이쪽으로 와 이쪽 이쪽 여기는 모르더라고 일로 가면 몰라 아저씨 딸내미 안 살려요? 응 그래 네 이거 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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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귀신한테 애교 부린다고 살려줄거 같애? 보통 그럼 되지 않을까? 인생을 아주 쉽게 살았구나 우리 딸은 애교가 다 되던데? 누구세요? 난 또 아저씨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 순간 본체가 나올 뻔했네 가시죠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이템이 없단 말이야 아 저 이거 하나 있어요 제 마지막 남은 재산이에요 신속 아 일단 1층으로 내려가서 파밍을 해야돼 1층은 상자를 안들었단 말이야 지금이 기회인거 같애요 다 위에 있는거 같애요 얘네 근데 오 나이스 나이스 Punch 아저씨 어쩌면 지금이 기회일 may 거기있는거 다알고있어 도막식 생각하지말라 신발 짜 Claro them 훌 아 2 오돘 5 5 신소 d 잠시만요 조용히 있겠습니다 소리가 들리면 들킬 수도 있으니까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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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어주세요 누가 있다면 제발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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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흥분했는데 야 크리에 났다 으악 으악 물렀거라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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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미쳤다 일단은 문 열어주고 어 잠깐만 누우면 땅속에 들어갈 수 있는데 뭐 어떻게 했어요 이러면 숨을 수 있지 않을까 손쉽게 근데 이름표가 보이잖아요 아저씨 안보이잖아 지금 아 그런가 좋았어 이렇게 이렇게 전 진짜 안보이는데요 어 가자 이거라면 쉽게 따돌릴 수 있을 듯 좋았어 신기술 개 떠더지 오케이 나왔어 나왔어 아줌마 아줌마 저 봐봐요 저 봐봐요 하아 디그다 이렇게 숨을 수 있다는 사실 아 살짝 지나가도 못 보겠는데 이렇게 좋았어 비신오면 숨어버려 이거 못 도망가 오늘 탈출 못해 안 그러면 이제는 날 가지고 몰랐다니까 날 하나에 놓아놓고서 날 반응을 즐겼다니까 으악 디그다 아 잠깐만 endi 거기서 없으면 usu틸기 아 electron Ladle 어딨다 와 이름 안보인다 아하하 안돼 가지마아 안돼 저쪽으로 가지마아 안돼 지하로 가지마아 안돼 지하로 가지마아 와 이러면 안 보인다 지하로 가지마아 지하로 니 Bark 지하로 가지마아 지하로 절대 가지마아아아 가자 가자 고 알았어요 하지 말라는 말 못 들었어 아저씨 나 엉덩이 돌렸어요 엉덩이 허리 주세요 아니 이거 어떻게 내가 가는데 오늘 방법이 없잖아요 영차 아 진짜 미치겠네 아 아 안녕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 에너지 주가 있어 어 역시 가자 역시 당신이야 아 나 무서워 이제 잠깐만 이거 키 지정을 한다면 놓을 수 있는 키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옵션 음 아 아 아 아 오늘 익룡 될 것 같아 익룡 소리를 하도 질러서 그래 이렇게 가는 거야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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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후 일단 다 돌렸어 일단 다 돌렸다 아 무서워라 진짜 미치겠구만 하하하하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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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디갔었고 뭐야 어디갔어 뭐야 어디갔어 뭐야 어디갔어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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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증나게 하지마 난 나가야 된다고 나 화장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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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흘난거 아니야 흫흫흐흐흫 아니에요 아저씨 난 슬플때마다 춤을 춰 기다릴만한 댄스 기다릴만한 댄스 얘도 춤춘다 얘도 어승인 나무의 오마트 몽킹매직 몽킹매직 괴물! 너 배가 고픈 것 뿐이잖아 야 닭고기 하나가 있어 어때? 어? 야 나 진짜 좋은 아이디어 생각했어 쟤네들 박수괴물이잖아 대한민국을 외치면 쟤네들 박수를 칠거야? 그 사이에 도망가면 됐지 않을까? 대한민국 지금을 위해 대한민국 왜 안 쳐 너 내 국내야 내가 때리는 속도에 맞춰 내가 백운도다 백운도 나와 하아 나가면 죽을거고 난 나갈 생각이 없다고 어? 자 문을 부수겠다 그럼 오케이 부셔봐 어? 어? 밀어준거야 어?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도망치는 수밖엔 그냥 달리는거야 일로와 여기야 이쪽이야 이쪽 이쪽 왔어 이야 왔어 아 아 아 아 아 아 끔찍해 지옥임 가봐 내가 문 열어놨어 나가기만 하면 돼 아 지하에 잔뜩 있어 쟤네 다 지하에 있다 쟤네 다 지하에 있다 쟤네 다 지하에 있다 투명 포션 있어 투명 포션 밖에 답이 없어 없어 포션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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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썼어? 뭐 이런줄 알고 있었어 어 있다 있다 투명 있다 투명 있다 투명 있다 여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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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명 여깄다 저 투명 있다 투명 있다 놀아 난 나갈래 나도 오ед Excellent 투명있다 투명있다 기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탈출할 때가 됐거든요 탈출해야겠습니다 레버 있어? 어? 밀어줄게 레버 있어? 없은거 같고요 아! 아빠! 아빠! 빨리 가! 내가 미끼가 돼! 이 게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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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명한 정상적인 우리 집이야! 집에 도착했어! 난 탈출했다고! 나밖에 살아남지 못했지만 어쩔 수 없었네요 자 우리 가족들한테 정말 미안하지만 저만 탈출한 오늘 엔딩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구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